과거를 돌아보시기 아빠의 이기적 선택이 그처럼 많이 뺏으려는 탄식이 가정의 위기 능기긴 솔직해 넌 어렸던 리퀴 내 관심 산 주말 말아 시킨 식고 치킨 대가를 핏기 마려 기절 입이 찢어진 우리를 보고 주변 또래 시키들은 치킥 난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을 썼지만 그때 생긴 듯해 정격 흑기 탐스틱긴 다치기 어렸던 중기 땐 옷이랑 신발이 그게 뭐냐면 아쉽대 집에 없냐더라 에어포스 노스 칠백 갈 알이 죄인 것 마냥 나 제이던 십세를 당작 내 사운드 하나 똥똥 흐렸고 신발 개사라 떼어 마 손 덜덜 떨렸어 월세 저반쯤 됐던 그 이십만원 지금 열배로 합의금 주고 깨뜨리고 싶은 시발놈 그때 지저네임 왕강개인 노릇랜스 not a name 충분해 우성미로 영혼 뺨 너랜 개인의 몸에 나 붙어다니라고 욕할 수 있는 아리 조끼리 육통요복 바치 갖고 취미로 왔던 왜 비 돈 되겠던 네 말에 들려줄 답은 나의